경김의 왕까지 떠나볼까? 가까운 바다가 좋겠다 오늘의 목적지 갈매기 많다 무서운 갈매기 많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? 아 티셔츠 와 이거 아 이거 뭐야 진짜 약간 사기당하는 기분이야 귀여워 뭔가 또 엄한 걸 준비해놨을 거야 어디까지 소름을 힘들어 가락가다 기름값을 주든가 가락가다 모두 모두 갯벌로 어떻게 들어가는데? 자 이제 뭐 얘기해봐 근데 이게 진짜 머드 아니야? 이게 머드 라고 하는데 이거가 어디가 할 것 같아 진짜 몰라서 그런데 강화도 갯벌이 유명해 세계 3대 갯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유명해 우리 동네에서 맨날 머드 축제하는데 얼굴 조심해 얼굴 안 얼굴 얼굴밖에 찬데 얼굴밖에 찬데 나 준비 됐냐? 준비 됐냐? 준비 됐냐? 준비 됐냐? 준비 됐냐? 준비 됐냐?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들어와!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번 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다른 사람 없냐? 다른 사람 없냐?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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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긴 사람은 빨리 이길 우선 파악하고 바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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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안 짰어 아니 안 짰어 짜서 못 짜 이거는 바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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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나게 놀았다 야 우리 연예인이네 우리 연예인은 달라 애매한 것 보다는 확실한게 좋은거야 나 애매한거 같아 애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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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지 않아 중간에 어느 쪽으로 할거야 이야 야 이게 치골이라는거잖아 이게 여 라인이 본인에게도 존재하는걸거에요 치골 라인 오빠다 오빠다 숙소에 돌아왔다 가자 캣치볼 놀이 열정하니냐 아빠한테 산지 이렇게 응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자 자 자 자 어우 여기있다 자 자 자 자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즐거운 공 야 신나게 놀아 나도 이따 뵈 이따 뵈 빠이빠이 아 아 아 아 아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놀아요 아 아 한편 남은 사람들은 아 아 아 냉장 돼지 목숨 에이 먹어 먹어 구이용 소시지 에이 랄랄랄랄랄라 먹어 에이 먹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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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된장 가추장 삼촌 밑에 깔고 마늘 연파먹고 한입에 소 한입에 불닭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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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모두 즐거운 고기 파티 붉은 너울처럼 난 너를 사랑하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되게 불안했어 놀면서 진짜 나는 약간 포산휴가 같은 기분이었는데 되게 힘든 곳을 가기 전에 이렇게 쉬게 해주거든 일단 뭐 어찌됐든 이렇게 추정님들에게 놀길을 마련하는 자작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손 자체가 손 자체가 재수없어 페이퍼 플리즈 이유로 게임에는 추측을 못하겠어 더이상 이제 긴장감을 내려놓자 인생은 하나의 여정 전이 마음이 정화되는 여행을 다녀오자 또 다른 문제 그 Fred 막내 너 Гос privileges 그럼 정미래 정의로 정미래 정의로 정의 시키는 정의 아 정이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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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막 오 보기만 해도 더운데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새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? 아, 일하고 웃긴다. 쉬루 이렇게 해서 저 별이 딱 떨어지는 데서 빛이 반짝하면서 아스토츠카. 오우! 웰컴 다 아스토츠카. 아, 사랑이었어 아까도 지금. 움직이러서. 오, 이걸로 이렇게? 오? 그리고 앞으로 누르면 가는 거 아니야? 일어났어. 야 이거 모션 이식이야? 일단 저기 뭔가 있으니까. 점프 되나 봐요? 빨리 걷기. 아론 누르면 빨리 뛰지 않나 아론? 유닝이냐 이거? 아론 두 번 툭툭 치면 모래 탁 치고 달린다. 쇼 패스트에 그래야? 슛이 레모였지? 아니 기억나는 거 내가 그래도. 어 저기 더 맑은데 계속. 저기까지 가야 되나 봐. 계속. 저 님. 저 님. 저 님. 저 님. 눈으로 여행 다니는 거. 지가 점프를 하는데 심지어. 어 저기 와 있다. 어 여권 여권이야? 어 이상한 날 안 돼 저거. X. 아 날 수 있는 거야? 점프가 높네 이거. 저 부정 4개 가 있어야만 점프가 되는거야. 그냥 여기 나가. 나가서 나중에 점프 한 번 쓸 때가 있을 거야.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. 점프 하지 말고 나가라고.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으라고. 그렇게 달고 다니자 저거를. 아. 나중에 점프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지. 놀랐냐? 주니. 주니. 어 뭐야 뭐야. 내가 이걸 무슨 능력이야? 이거 또 먹었나 봐 걸렸다 드시라? 13일 오오! 아까 갇혀 있던 애들이 다 나온 건가? 증권시장 폐장할 때 오래 나올 때 아, 높게 튄다 이거는 그래, 그렇지? 동그라미 눌러서 올라가고 눌러서? 올라가고? 아니야. 이제 먹었잖아. 이제 점프! X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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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나이스 랜딩 나이스 랜딩 들어가야 되나? 여기 메모? 여기 메모인가? 들어가네. 아니네. 안전과 영화 보면 지구에 사람이 없을 때 외계인이 한 명 와서 그 지구를 타워받느냐 그런 느낌 같아 그냥 가보자 그냥 가보자 아니면 저 빛이 저 위에 있으니까 저기 있는 빛에 가야 되나?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봐. 저에 밑에도 뭔가 있던데? 저기 밑에 있네 이것도 있다? 뭐지?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잖아 이 긴 게 뭐가 있네 어디? 있는 거에 뭐가 있네 아 어? 목도리 봤구나? 저걸로? 너무 긴데? 올려줘야겠다. 올려줘야겠다. 이걸 먹고 저 윗걸 먹어라 이거지? 저를 갈아낸 거 같아 하나 더 먹었어야 되나 보다 그렇죠 내가 지금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?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렇지 이렇게 아 됐다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멀리 가라 다리가 높으니까 응 나중에 자면 꼬리가 이만큼 누려지겠구나 그치? 응 누르고 있어 어 다 풀렸다 다 풀렸다 다 풀렸다 그쵸? 이러면 이번 스테이지 깬 거야? 아니 뭔가 뭘 해 주겠지 쟤네들이 이 가운데에 있겠다 어 오우 멋있다 과자 많이 먹는 법칙 알아? 단짜 단짜라고 단 거 하나 먹고 짠 거 하나 먹고 아 여기 하나 비어있네 어디 하나를 연결 못했네 우리가 저기 있네 이야 아유 여기도 있어 이런 꿈 맨날 꾸는데 하늘에 끝없이 날아다녀 그만 중 키 커 나 진짜 이번 건강검진 갔는데 또 컸어 173.7이 나왔어 됐다 이제 여기서 나가자 이제 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얘네한테 자유가 주면 오케이 여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유다리를 안 만들었었구나 그림 이쁘다 진짜 다리가 다 완성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구나 레드카페 레드카페 걸어보고 싶다 시상식 가보는 게 소원인데 시상식? 그래 레드카페 걷는 거 이수만 찾아봐라 뽀카충이요 뽀카충 오케이 요즘 애들 모르겠지 대기를 먹었다 과거의 이야기 지하철에 간다 뽀카충 했더니 지하철에 간다 뽀카충을 할까 우리? 벽화 나오듯이 그게 한 번 나오는 게 어떤 그런 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이 도시가 이랬다라는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여기 원래 다리가 있는 거다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서 무너진 거였는데 여기 지하철에 다녔었었다 뽀카충을 해오기 잘했다 이런 얘기 반지혜 대장님 그런 것 같다 왜 이렇게 다 폐 도시가 됐다 그래 오래 날 수 있잖아 또 목도리 길어지나 보다 아니야 여기는 목도리가 아니야 얘가 얘네들이 열어서 우선 가오리가 나왔어 타고 가야 된다 저 연 타야 된다 따라가든가 타든가 충전시켜준가 따라가든가 타든가 해야 돼 일단 따라가보자 뭔지 모르겠으니까 따라가야 돼 충전시켜줘 한번 썼단 말이야 에너지 여기 있대 이거 없애고 이거 또 키래 응 얍 우와 너무 길어 이제 너무 길어 이제 몇 마리가 나오나 보다 우와 우와 얘네가 이제 계속 구적을 주나 보다 형한테 어 탔다 우와 우와 오오 타 타 타 타 타 타 타 어떻게 타? 니가 어떻게 탔어? 아 참 이런거 컨트롤 못해 그래서 그냥 타 누르면 자동으로 타는게 아닌가 한번 누르면 내가 뜨고 얘는 돌아 이렇게 택시 아니네 개인 자가형들이네 그냥 이 길에 봤을때 꼭 타면은 편하게 가긴 하지만 안 타도 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야 이런 데서 타야 될 것 같은데 충전해서 올라가 아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여기 또 쥐가 쥐가 올라가 주는데? 그래 올라가고 진해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데는 그냥 걸어가고 우와 더 큰 양탄자다 어 봐 얘는 쥐가 쥐가 해준 거야 지금 이거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한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한거야 이거는 하얀 가오지 열려라 천태 모기 뭐 했네 그 집 모구 아 저기 애들 뺑글뺑글 도는게 보이네 저기 막 갇혀서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성급이다 그러면 형이 여기를 여기를 지나서 여기여기여기를 지나서 여기여기여기를 지나고 나면 쟤네 불을 다 밝히고 손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네 이제 그러면 목도리 엄청 길다 원래 보드 쪽에 간지인데 응 점프 기술 떨어져 죽었어 근데 여기에 괴물 나오면 괴물의 패턴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광고 와 진짜 멋있따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날아 쪽에서는 안 팔렸을 거 같아요 다 모래에 지겨워서 햇빛에 이런 거니까 친근해서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네 이 이야기에요. 야 저거 우리도 옮겼다 이러면서 와 진짜 길다 이제 제법 목도리 길어 그치 저 목도리 정도 딸라면 한 시간 걸리지 해저더시 느낌이지 거기다 온 것 같아. 어 거기다 왔다. 저 앞에 거가 반짝반짝 하는데. 천둥 치잖아 아까 천둥 치는 거 두 손으로 해야지. 확살졌다. 왕이다 어 피해. 야 왕 나왔어. 야 얘 피 터는 거야. 피 터와 들키면 안 되나? 저 불에 걸리지 마요 다 빨아먹는 것처럼. 다 태운다고. 어 안 돼. 아이야 우리 건데. 진짜 왕이 없네 형도 죽지는 않는데 저 불에 맞으면 여기 체온은 그 점프가 빨려갈 것 같아 응 좀 빨리자. 저 불에 걸리면 안 되고. 왜 그래? 점프 어 빨리 들어가 오케이. 아 오오오오 나 끝났나 봐. 아니요 잘렸어. 깃발이 깃발이 짧아졌어. 어머 오오오오 오오오 돌리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걸렸어?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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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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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야 돼. 으으 다 죽는다 지네 됐다 아 걔가 두 마리가 있었던 거 어쨌든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있었구나 됐다 목들이 완전 쩔워졌어 이게 세이브 포인트지 어 눌려주는 데가 있겠는데? 있어야지? 제발 있어라 아이 갈 거 있어야 돼 주인공의 여정은 벽화로 기록되고 아 아 고맙다 미스트 했다 에프킬라데스 아 아 이게 형이 맵 완성한 건가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간 건 끝나는 거 아니야?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수고하셨습니다 빅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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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 H 벽화에 기록된 대로 눈산이 나타났다 벽화에 기록된 대로 눈산이 나타났다. 아 얘 진짜 내 목도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어머나 그럼 저희까지밖에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엘사 되고 있는데 엘사 레디코 해낼 것 같은데 겨울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중독에서는 잘 팔리겠는데 저 하늘에 가오리들 어떻게 하지? 제가 그림이 떡이고 되게 숨어야겠다. 나 어디가 봤어? 이제 숨어서 작전을 세입시다. 가오리들 이제 숨을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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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단 길을 돌아가 돌아가 오 기다리냐? 설마 하긴 아까 벽 뒤에 숨었는데도 참기했는데 그지? 목도리도 완전 짧아졌어 나빠 아 기름은 좋은데 아 이게 바람이랑 바람이랑 같이네 최악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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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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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고 끝이야 달려도 안 돼 거리고 끝이야 오고자 하는 데까지 다 내줬네 제가 헐 목댕 다 끊겼어 못나라 녹아라 에너지 충전할 것도 없다 용성했던 에너란티스의 에너란티스의 영화 같았고 반지의 여장 마지막 편 반지 찾으러 가는 겨울 왕국 이런 것처럼 산 밑에까지 왔구나 저기를 가면 송어리 국밥을 파나? 하하하하하 맛집 찾으러 가는 건가요? 어? 어? 어는다 가다가 어는 거 아니야? 왕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임 어? 얼어? 어 이게 안 돼 이제 잼잼이 안 돼? 그 빛이 안 돼 잼잼이 안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어 그러다가 눈보라가 멈춰 기적적으로 그리고 다시 모래사막으로 변하고 폭풍에 눈에 들어온 거야? 눈에 들어왔잖아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가오리가 또 감싸 게임 오버다 게임 오버다 게임 오버 같은데 진짜? 아니야 그 지켜주는 영혼들이 쥐잉 에어컨을 태닝 시켜줘 이제 이렇게? 해동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 내가 게임 개발자라도 이 타이밍에 요구 한번 넣었어 어찌 할 수 없이 죽게 만드는 거 있잖아 낙단 시키는 거지 근데 죽이지 않아 뉴질랜드 스토리처럼 얘가 천국에 있어 다시 길어왔다 오 엄청 길어왔다 원래 여기까지 길을 길렸어야 돼 그런 것보다 아 죽어 죽었지 모르게 거창하게 줄래 내가 말하는 번쩍 게임 오버 이러면 게임 오버 인서트 코인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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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 준비 학생 사사사사해에서 한번 기회작iliśmy 다 썻다 whooo 이엇 깬거 아니야 우리? 죽어서? 죽었어? 전이 게임 오버 신으면 난다 그죠? 날아다니니까 어 끊긴다 나도 오지 못하게 시작도 이렇게 그지? 뭐 쏜다 뭐 쏜다 뭐 쏜다 다시 처음으로 하는 건가? 추석기에 몸을 실고 다시 처음으로 또 떨어지고 다시 시작 진심이야? 나 끝난 거였어 진심이야? 아까 죽은 거야 몇 시간이야? 그게 끝인 줄 알았으면 나 좀 더 소리치면 1시간 58분 야 내 메이크업 시간보다 짧게 걸렸어 다음 게임에 한 3박 4일 하나 오늘 휴가 다음 게임은 야근 마음이 편안해졌다 즐거운 여름휴가 끝이 아니고 다음 주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크게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을 거 같아요? 무섭지 않을 거 같아요? 무섭지 않을 거 같아요?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크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고 될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